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살면서 흔히 만나는 그런 질문이자 반문입니다. 언론에서 요란스럽게 다루는 검찰객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그런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뤄야 될 일이죠. 이렇게 물을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능을 빼앗다시피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고 또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8월 13일부터 여름휴가를 들어갔다가 18일에 복귀하는 추미애 장관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추 장관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러나 그가 늘 해왔던 방식대로 이번 직제 개편안을 그는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직제 개편안에 대한 자신의 뜻을 거두드리는 것을 그는 검찰계획의 후퇴 혹은 좌절 혹은 기득권의 반발에 항복하다. 이런 식으로 추 장관이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검찰 직제 개편안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법조 출입 기자 이야기를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법조 출입 기자의 시각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보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을 담은 중앙일보의 박진석 사회에디터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걱정하는 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칼럼은 2020년 8월 19일날 중앙일보의 박진석이 쓴 그런 칼럼은 서울지방공판증이란 짧은 칼럼입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그냥 서울지방공판청이라고 해라. 2020년 초에 서울서초동 서울지검 현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중년 남순이 일괄했다. 정문에 달린 문패를 보고 뇌뱉은 치중진담이다. 당시 검찰의 상황은 암울했다. 정권 실세 이름이 오르내렸던 각종 게이트에 대한 부실수사로 비난을 자초한 데 이었다. 검찰총장조차 동생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 직을 내놓을 치코였다. 그의 말대로 검찰청이란 간판을 달고 있기가 부끄러웠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수사할 바에야 아예 수사에서 손을 놓고 공소유지에나 전념하라고 비꼰 것이 바로 공판청 개명 금고였다. 이 이야기를 한 그 선배는 괴짜이자 그리고 술꾼이었다. 한 장 걸치기만 하면 선문담 같은 말을 툭툭 던지곤 했다. 그다음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괴짜은행 가운데 하나로만 치부했던 그날 그의 말을 요즘 들어 자주 대책임질한다. 현실화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다. 2002년이면 박진석 사에디트가 초년 시절에 법조출입 기자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2020년 이 땅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고 완성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서울지방검찰청이 사라지고 서울지방공판청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서울지방검찰청을 없애고 서울지방공판청이 다시 부상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서울지방검찰청만 사라지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이 사라지고 지방공판청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박진석 사회에디터가 던지는 촌철살인과 같은 그런 칼럼이 바로 여러분과 제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서울지방검찰청이 사라지고 서울지방공판청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다시 박진석에디터의 이야기입니다. 현 정권의 검찰 관련 정책 핵심은 수사건 박탈 혹은 수사건 약화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수사건 조정 수사검살에 대한 학살 인사에 이어서 최근에 검찰 직제 개편안까지 관역은 동일하다. 모든 검찰객의 목표는 검찰 수사건의 박탈과 검찰 수사건의 약탈이다. 그게 네한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다. 제 해설은 검찰이 마땅히 해야 될 고유기능을 제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관역이자 목적지자 종착력입니다. 검찰이 해야 될 고유기능을 없애는 겁니다.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런 아주 중차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좋지 못한 방향으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때 사회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검찰을 두고 뭐라 뭐라 하지만 어떻든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을 때는 세상이 얼마나 혼딱스러워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박진석 에디터 이야기입니다. 직제 개편안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옛날의 특수부를 단 두 개만 남기는 등 인지수사부서들을 대거 없애는 것이 골짜다.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박진석 에디터입니다. 그 대신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부, 재판실무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를 대폭 늘린다. 실제로 검찰청이 공판청으로 변모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다. 검찰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집권청은 자신들을 향할 수 있는 검찰의 칼날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제거하는 작업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가짜 검찰개혁인 겁니다. 그래서 독재의 완성에 검찰의 무력화는 필수적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박진석 에디터의 주장입니다. 공판중심주의라는 제시에 따른 정방향의 변화일 수도 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다. 아주 이렇다 할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면 수사, 특히 대형 권력형 비리수사는 누가 할까? 수사, 특히 대형 권력형 비리수사는 누가 할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 수사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차지하더라도 넘치는 수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작은 조직이다. 경찰, 대형 수사 경험이 전무한 데다가 권력과의 거리 두기 역량은 더욱 의심스럽다.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추미애 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검찰 너희는 그냥 봉급받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검찰의 주요 기능은 그 악에 대한 수사입니다. 거대한 악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검찰을 두고 뭐라 뭐라 이야기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존재의 유의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존재의 유의입니다. 그것을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검찰의 계획인 겁니다. 박진석 에디터 주장입니다. 수사가 사라진 나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도쿄 지금의 특수부장을 오래 역임했던 가와이 노부타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특정 피해자가 없는 독직 사건은 적발되지 않더라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지만 그것이 만연하면 국가가 붕괴한다는 것이죠. 거대한 독직 사고를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명언집에 모셔두고 싶은 이 말이 현실 속으로 튀어나올까 걱정스럽다. 이 한 문장으로 박진석 사에디터의 칼럼이 끝을 맺습니다. 거대한 악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활개치고 부정부패가 많이 난 그런 사회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를 추구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입으로 하는 그런 검찰개혁이 나라를 더욱더 어려운 방향으로 끌어가는 그런 결정이란 점을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저의 주장입니다. 상권 분립이 와해되고 부정선거로 국회가 장악되고 인물에 대한 선발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장악되고 검찰직 재개편안과 인사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이 장악되고 그 다음에 탈락 남은 것은 사법부지만 그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완성된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 조종이 울린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게 어떻게 나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국민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검찰 기능을 빼앗아버리는 추미애 발 검찰직재개편안을 제 자신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공데일리를 누르시고 방문도 하시고 회원도 가입하시고 또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영어 유튜버 gong-tv도 여러분 구독도 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